가산디지털 단지역 여기는 가산디지털 단지역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건물도 높은 게 있고 그런 만큼 사무실이 많죠 이 사람들이 퇴근해서 먹을만한 집 그 집을 오늘 찾았는데요 이 집 사장님의 이력이 아주 독특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사장님의 뒤를 캐는 그런 시간으로 갖기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체격이 아주 좋습니다 네 닭을 많이 먹다 근데 이 집 분위기가 네 다른 집은 연상이 자꾸 되는데 네 닭집으로는 연상이 안 돼요 좀 우아한 치킨집을 만드는 게 꿈이었어요 미국에 와서 닭을 먹고 싶도록 식욕이 당기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 더 노력을 해 봐야 되겠죠 네 여기서 뭐 먹어야 돼요 시그니처 메뉴가 우유치킨이 있습니다 오 우유? 네 처음에는 좀 시장하시니까 버거로 조금 드셔보시고 그 다음에 우유치킨은 뼈보다는 순살이 좀 더 부드럽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 이렇게 계단 모양으로 된 치킨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언제 다 먹을 수 있어요? 여기 계시죠 근데 맥주는 300cc는 없어요? 있죠 조그만한 걸로 네 그렇게 준비해 드릴게요 네 아 오랜만에 이 맥주를 맛있게 생겼네 지금 우리 이 촬영 시작한 데가 지금 애매하게 지금 몇 시냐면은 2시 20분이네 점심을 12시에 먹고 2시 20분이 또 뭘 먹는다고 생각하면은 별로 맛이 없는 표정으로 찍힐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점심을 걸렀더니 무지하게 배고프네 무지하게 배고프네 어디가 많이 먹었어 그래갖고 이제 그때는 통행 금지가 있었어요 그때는 제가 화곡동에 살았거든? 출판사는 강북에 있고 종로 쪽에 있고 그러면 술을 먹고 그 부분에서 2차하고 신촌 로타리까지 가 또 맥주를 또 먹는 거야 통행 금지가 12시니까 12시 5분 전에 뭐 온다 간다 없이 그냥 한 4명 정도가 있다가 팍 헤어지는 거야 어디 갔는지도 몰라 엔테비에 구출작전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통행 금지를 넘으면서 술을 마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한 번은 가다가 걸려갖고 유치장에서 하루 종일 자고 나온 적도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재밌었는데 좋은 것은 그때가 말이죠 30초반대입니다 아 지금 보고 바꾸고도 나올 만한 나이죠 여러분 그때를 건배하면서 한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오래 기다렸어요 아휴 오래 기다렸어요 근데 내가 뭐 오래 기다렸다고 짜증을 낼 수가 없는 게 이 손이 많이 가는 거네 아 아 아 아 이걸 어떻게 먹어야 돼 난 햄버거만 보면은 이렇게 높잖아 그렇죠 항상 먹는 방법 때문에 고민을 해갖고 위에서부터 뚜껑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먹어 어 커팅을 이렇게 나이프로 우아하게 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갖고 네 자르는 거죠 칼잘 반을 잘라서 이걸 들고 그렇죠 그렇죠 그게 어떻게 우아하게 먹었지 기부인이 이렇게 먹으면 이렇게 먹으면 안 되지 기부인도 앞에서는 와인 먹고 뒤에 가면은 이제 라면에다가 소주 먹는 것처럼 하하하하하 네 주세요 여기 우유치킨 나왔습니다 네 여기 우유 이 집 대표 메뉴랍니다 그냥 저거 찍어 먹기 전에 한번 그냥 먹어볼게요 음 음 음 보통 튀긴 게 이렇게 이런 맛이 안 나는데 껍데기가 고소하네 내 평상시 같으면 난 치킨 먹으러 가자 하면 아야야 그거 왜 그래 그게 해야 되는데 우리 손주들이 할아버지 치킨 먹으러 가요 어 그래 그렇게 얘기할 정도 동네에 내가 갖고 있는 그 선입견이 완전히 없어져 아유 괜찮은데 칼질은 제대로 한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자르면 다 무너져 그러니까 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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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를 어떻게 어? 밑에 빵이 밑에 빵이 없어? 얘 눈은 근데 안 잡거든 이거 먹을 때는 이렇게 먹다가 다시 놨다가 또 집기가 모으니까 맥주에 빨대가 있어야 됐다 이렇게 음? 나 이제 치킨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게 기름기가 많아서 안 좋아하는데 더군다나 튀기고 이런 거 근데 어 이거는 상쾌기 내용으로 아주 훌륭한데 고팠던 배가 이제 슬슬 채워오네 청구에 개당 나왔습니다 청구에 개당 나왔습니다 동영이 여름 realm 너나 소중고 아 이걸 다 모아야지 이것까지 올라간다 그렇죠 오늘 저는 못 올라갈 거 같은데 흐흐흐흐흑 옛날 치킨 이거든요 그 재조 방식 awaken 낙 이런 거 오면 대부분 저희 소금에 찍어 먹는데 소금에 찍어 먹기 전에 근데 이미 약간 간이 돼 있어 갖고 안 찍어 먹어도 되겠어요 진짜 오랜만에 아주 오랜만에 닭으로 한 끼 떼우네 이거 여러 사람이 왔을 때 시키는 거죠? 아 커플들도 많이 시킵니다 포장해서 갑니다 사진용으로 찍으시고요 포장에 가세요 오늘 참 기분이 난다는 게 이렇게 먹다 보니까 내가 노 땅이 아니고 영 땅인 것 같습니다 듣기로 이력이 아주 특이하다고 아 제가 배달의 민족 치킨 자격증이 있어요 치믈리에 자격증이라고요 배달의 민족 치킨 소물리에? 치믈리에? 네 치킨 감별사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 닭을 향만 맡아서 아 어느 치킨 모양만 보고 아 어느 치킨 그 정도로 다 맞출 수 있는 게 아니 닭 모양만 보고 네 어느 치킨이라는 게 뭐 어디 출신 뭐 이런 거? 그렇죠 그렇죠 브랜드 브랜드 근데 그게 맨 처음에는 위트 있게 그냥 시험을 봤는데요 국가 자격증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전국에서 2등을 한 거죠 한 문제 차이로 되게 억울했는데 그래도 갈고 닦아서 이런 메뉴와 브랜드를 할 수 있었겠죠 네 제 노동을 녹이더라도 이런 건 좀 하고 싶었어요 제가 입에 들어가서 합격점이 나와야 뭐 고객분들도 오셔야 그 흐뭇한 모습 추천해 주시고 막 그런 모습이 저는 너무 행복하고 요번 생에는 그런 맛에서 사는 거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런 정도 다 세면 괜찮을 거 같아 금방 뭐 추월할 거 같네요 확인 감사합니다 네 그저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닭에 대한 등급이 사실 좀 약간 좀 떨어졌었는데 이 집에서 먹고 나서는 내가 달라지고 있다 닭도 달라지고 있다 그런 기분이 들었던 집입니다 여러분 여기 쪽지가 아니고 여기 잔여져서 좀 미안한데 오늘 저녁 치맥 파이팅 아 이제 배부르다 아깐 고프더니 이제 부르다